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렇게 다 떨어지면 D 하신 분 D 없습니다 오 네 선물 받아가시고 네 신발은 좋은 거 신고 계시는데 준비하시고 친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쏘세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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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성공 정확하게 100점 네 성공 100점 네 축하해 박수와 함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드리면 됩니다 두 분 쏘세요 세 명 다 성공 선물 받아가시고 세 명 다 성공 세 명 다 성공 몇 개 남았네 이제 한 다섯 개 남았던 것 같은데 일곱 개 남았네 일곱 개 준비 쏘세요 한 분 성공 한 분만 성공 한 분만 성공 한 분 성공 한 다섯 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성공 나머지 세 개 남았어요 둘 세 개 준비하시고 쏘세요 뒤에 계시는 엄마들이 애 납니다 세 개 하나 두 개 성공 얘 탈락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꽝 얘는 꽝 네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두 명 갑니다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여기 몇 명 남았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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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남았어요 여섯 명 진행 오케이 네 갑니다 준비 요거 마지막 개입니다 요거 마지막 개 준비 쏘세요 어디갔니 아우 안되갔다 어머 그렇게 때려 100점 성공 네 빨간의 성공 네 자 얼마나 잘한지 한번 보겠어요 네 준비 쏘세요 아우 성공 오 두 분 성공 자 마지막 자 10회 10일에 좋고 A경기장 오세요 10회 10일에 어머니 성공 실패 한 분 성공하셨습니다 10회 10일에 A구장 네 A구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14 15 C 14 15 C경기장 아 중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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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결승 네 중결승 그 다음에 아까 몇 타를 그랬죠 A구장이 10회 10일에 10회 10일에 A구장 10회 10일에 A구장 청년부 결승 장년부 결승 네 그리고 나서 또 합니까 우승 둘끼리 안하구요 네 10회 10일에 10회 10일에 A구장 보시면 됩니다 14 10회 C구장 10회 C구장 아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누구합 네 우리 김위현 경상복도 도의원님 오셨네요 우리 김위현 경상복도 도의원님 오셨네요 두기신아 손 한번만 힘들어 주십니까 아 네 저기 우리 15회 우리 천막쪽에 계시네요 우리 김위현 경상복도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회 천막쪽에 계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 저쪽인데 어디 저쪽이에요 어 어 방금 왔어요 아니요 나는 아까 왔어요 아 아까 왔죠 아 저쪽에 있을거에요 네 네 네 이따가 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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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완성 우리 여섯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소주 안동소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번 257번 127번 그리고 53번 253번 그리고 59번입니다. 59번, 253번 53번, 127번 257번, 133번 영원아 만약에 또 안나오시면 이따가 다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코 빨리 나오세요. 작년부 11회 10회 14회 15회 14, 15 11회 10회 자 우리 4개 기수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수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깁니까? 10, 1, 11회 선수 손 들어보세요. 11회 하나 둘 셋 넷 다 나오셨네. 선수 선물이 딱 드릴게요. 경기 끝나고 자 우리 재구지구 사무국장님 김교환 국장님 무대앞으로 와주시고요. 김교환 국장님 그리고 재월지구 우리 수환석 사무국장님 동무소 무대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1회 어디 계세요? 한번만 더 오세요. 11회 한번만 오세요. 11회 일찍 오셨잖아.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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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은 여기 오시면 되요. 11회 네 일로 오세요. 133번 257번 127번 53번 자 잠시에도 오신 선물을 드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회가 먼저 넣어서는 기수 선물을 받아야 하셨습니다. 10회 나오셨습니다. 14회 나오셨습니다. 14회 나오셨습니다. 15회 우리 임상식 나오셨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14회 Writing 15회 나오셨습니다. 비나 14회 17회 14회 17회 14회 15회 14 VO Gems 21 21 20 21 자 우리 조국 경기는 3판 2선 승재 15명 세트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억합니다. 자 조국 경기가 끝이나면요. 4명률은 개인 경기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명률은 개인 경기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력에 대해서 안연합시다. 1번 주자는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1번 주자는 엄마. 엄마 또는 초등학생 또는 초등학생 고등학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초등학생 따라온 친구가 있으면 고등학생까지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남자는 안 되고요. 여학생은 됩니다. 중학생은 남학생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2번 3번 4번은 우리 정부의 회원들이 2번 3번 4번으로 선수로 선수를 받으러 하겠습니다. 2번 5번입니다. 5번 5번은 123번으로 선수로 선수로​ 6번 이렇게 고등학교 4번을 curriculum TWT회로师처럼 알맞은 기구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